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에 공의가 이렇게 없었어야 되겠나 사회에 이렇게 정의가 무너져서 되겠나 이런 말이 자주 참 튀어나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자 조순위보의 상단에는 이낙연축 대장동 핵심은 최초 지시자 이재명 직접 관련 주장이란 제목의 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반응을 다룬 그런 기사인데 독자 의견을 읽다가 박병규라는 분의 글에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시민 박병규씨의 글에는 어쩌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이 땅에 양식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내 편 당신 편을 따지기 전에 옳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정도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국민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대한 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특별한 울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야당을 보면 하나같이 유력한 야당 후보들이 토론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비실비실 발언하거나 우왕좌왕 발언하거나 멈칫멈칫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른 표현은 비겁함의 일상화와 공의, 정의의 부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당 정선 후보의 토론회에서 민낯을 드러낸 비겁함과 부정의는 바로 여당 측의 눈길을 자연스럽게 주게 됩니다. 야당 정선 후보뿐만 아니고 여당 후보들도 너무나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지사의 결정적 약점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후보 측이 보이는 태도에서도 어김없이 비겁함의 생활화와 공의의 부재, 정의의 부재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비겁함이 눈치보기와 부정의와 불법에 대한 침묵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란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곳임을 염두에 두면 정의나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를 쳐도 그만이고 불법을 저질도 그만이고 부정성으로 권력을 훔쳐도 그만이고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토지 소유자들과 승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천억의 합법의 이름으로 소수가 헤쳐먹었는데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다면 불법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성으로 치르더라도 이미 권력을 잡았으니까 모든 불법을 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유력한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었으니까 과거의 불법을 모두 다 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당 후보들이나 이당영 후보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 흡사한 거죠. 야당 후보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는 10월 4일 날 민주당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년 3월이면 대선인데 여당과 야당 모두 걱정과 불만이 있다. 아주 우회적이고 완곡하게 어쩌면 비겁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치르는 이야기를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이유에선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좀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주변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계획했는지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결국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직접 개량한 것이죠.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기 이전부터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활용할 그런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치명적 결정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재명 측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을 지지한 김경화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남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 이런 소위 대장동 비리사건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성부를 되돌리기 쉽지 않은 데다가 자칫 원팀에 해를 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설령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입을 다물고 덮어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반응은 다들 참 편안하게 사는다. 불법이나 부정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김재열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 바보요? 이낙연은 한마디로 바보요? 전쟁에 남순 그런 병사가 승리가 아니면 죽음인데 링 위에 복서가 상대를 두드리게 펴지 않은 패배뿐인 것도 모르는 바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다. 마라톤을 치면 딱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아니던가. 훌륭한 선수위주 알았던 국민들은 속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이동준님은 이낙연 씨 당신의 살 길은 특검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 당신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살리는 길이죠. 엄청난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뻔히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 팀이니까 봐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상익 씨는 유동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과천대유와 천하동인을 설계했겠습니까? 유동규는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대장 역할 뿐이지 결국 이재명이 허락 없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상익 씨와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설계를 하고 또 알고 있겠죠. 이렇게 지적합니다. 참 정의 따위는 그냥 계획에나 주워버리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만 이렇게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함부로 지급받고 또 무시되고 업순유김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야당 유력 후보들이 부정승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당의 유력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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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